오늘의 마음을 내놓은 것 좀 내 인식을 하고 나의 보도세븐을 보인 걸 맞은다면 다시 내 볼 때 뭐예요? 너의 향이 원하는 색이 내 마음을 말해줘 너의 마음을 말해줘 너의 마음을 말해줘 너의 마음을 말해줘 너의 사랑을 말해줘 너의 사랑을 말해줘 기회야 미소한 마음씨도 이번 계획은 꿈을 재고 기회야 기회야 기회가 아삭한 이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생각에 자신이 좀 생각해 내 눈을 떠요 사랑해! 이래야! 이래야! 내 생각에 전달한 내 생각에 전달한